신호대기 중이고요. 저 앞에 거리가 5거리네요, 5거리. 신호등이 어떻게 들어오나요? 신호대기하고 있는데요. 가겠습니다.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갑니다! 이제 신호 떨어졌네요. 신호 떨어져서 움직입니다. 네... 쭉 가는데... 어? 뭐야? 어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.. 앞차는 유턴 중이었다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좌회전 신호 들어왔잖아요. 좌회전 신호에 유턴,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차랑. 아니, 좀 기다리지. 그거를 새치기하려고 보세요. 잘 가는데, 잘 가는데. 중앙선생동서 역주행으로... 절식기 뭐야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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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, X, 아이고, 잘됐다 개, X, X. 예, 아이고 참나. 기다려야죠, 거길 왜 튀어나가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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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네, 이분이 저절로 튀어나왔어요. 아이, 잘됐다. 그런데 정상적으로 유턴하다가 다치신 분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지만 미우니까. 아이고, 아이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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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이러지 마십시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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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